우와 가리비 들어간 거 봐 가리비 와 진짜 크다 가리 진짜 크다 헉 몇 개? 그 위에 홍가리비를 잔뜩 쌓고 있었어 가리비부터 더 비싼 게 홍가리비 맞아 뭐 언제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? 이거 가리비 전골이야? 가리비 전골 올려가라며 그거 두 개라요 두 개 시켰다니까 가리비 전골 몇 마리인지 몰라? 가리비 전골 하나 저거 봐봐 주문표 여기다 두 마리 올려주고 형 그럼 어떻게 먹어? 가리비 전골이야 아니 지금 네 명이서 왔어? 세 분이다 세 명이서 왔어? 내가 많다고 했더니 다 대신다 그래 그래 네 네 네 네 와 진짜 크다 와 저거 진짜 대자다 저 감아보신 줄 알았어요 은색깔 감아서 아 12분을 또 기다려야 하는데 얘들아 같이 보자 그리고 시간을 타임을 딱 올려놓네요 저거 센스 있다 그죠? 그렇죠 몇 분이 딱 열어야 되니까 맞아 맞아 계속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 한 번 열어볼까요? 한 번 열어볼까요? 한 번 열어볼까요?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엄청 진실하다 엄청 진실하다 일단은 가리비를 다 꺼내? 응 그렐라도 지금 아미 언니는 앞에 두 개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입에 딱 대면 60분 시작하니까 미리 시켜놓는 거예요 아 전략적인 거 전략적인 거 없어 저희 요원들이 이제 숙달돼서 굉장히 남들이 많이 먹는 거 보고 위만 있는 줄 아는데 뇌이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이상하네 머리 씁니다 잘 먹게 지금부터 60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숙달 그리고 이 JC 이게 완전 선심해 이게 딱 크다 우와 이 색깔 7분 네 그럼 왜 이렇게 달지? 조개 원래 달어 아 그래? 진짜 달다 조개가 싱싱하면 싱싱하면 달어 음 아니 가리비 너무, 너무 다른데? 너무 수익한데? 가리비가 하나도 안 질려 입에도 녹아 맞아 그리고 먹는 순간 이 마늘은 서해안이다 서해안 펼쳐진다 대박이다 음 그리고 엄청 생겼던 거라다 음 우와 음 음 벌써 꽃으로 시작하는데요? 누구야? 소영이야 소영, 소영 네 마리, 네 마리 네 마리 짱 아닙니다. 가리비꽃이에요 네 마리, 와 네 마리 오, 하나입니다 야, 가리비꽃이 처음이다 부르주아 하죠? 이 정도면 오 맛있겠다 와우 응 너 매운 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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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영이 보세요 저번으로 들어가고 세상에 저 국밥 먹는 거 아니야 저거 아 진짜 국밥 같아요? 가리비를 누가 숟가락으로 먹어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?